어허! 와이프 깨우는구나. 여보! 일어나! 여보! 일어나! 아유, 여보! 오늘 바쁜 거 알지? 오늘이야... 그럼 10시까지 나와. 또 10시야, 또 10시. 10시까지 나와? 맨날 10시하고... 10시에 뭐 있나 봐. 10시에 뭐 있나 봐. 꼭 10시까지 나와야 돼. 알았지? 응. 나와? 농장으로 오란 얘기죠? 양송이 따야 되니까? 네, 맞았어. 그게 양송이 조금만 놓치면 큰일 나거든. 못 팔아. 어... 아유, 엄청 커! 이거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? 네. 둘이 같이 원래 하니까... 지금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, 지금? 네, 지금 혼자 하는 거예요. 저 이거 포장까지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? 네, 따고 관리하고 수확하고. 일이 꽤 많은 거 같은데. 지금 몇 동 있는 거야? 여덟 동 있어요. 여덟 동 혼자 다 한다고? 한 번도 안 앉아 있잖아, 지금. 새벽에 나가서 애 밥 챙겨주고 다시 와서 저거 하고 있는. 시까지 올라오는 거 같은데. 다선 씨, 어떡해? 이제 혼났다, 이제. 혼났어, 지금 이제. 장전 들어갔다. 왔어야지. 또 자면 안 돼. 아이고, 안 또 자고 하시니. 아..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참. 답답한 마음이 크죠? 바쁠 때? 안 도와주는 거야, 그거에? 이 버섯을 따내야 되는데 저 혼자 따려면... 이게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. 12시간에 한 번씩 다 된다고? 버섯은 우리 기다려주지 않아. 저렇게 빨리잖아? 12시간 지나면 또 따고, 또 따고, 또 따고. 네, 맞아요. 12시 한 번 따줘야 돼. 한 번씩은 계속 자고. 오, 저 짱이네. 그러니까, 계속 자라고 그냥. 저게 다 돈 아니야, 그냥. 제발. 최대한ynchron. 이십이다. 아직도 자? 지금 시간이 몇시인데? 아, 10시에 나온다며. 옳지. 약속했는데. 3시안, 3시. 오세실? 아이고, 안 돼. 일상이에요, 일상? 네, 일상입니다. 버섯 다워야 되고 할 게 얼마만 한데 엄청 바빠. 어. 도와줄게. 도와줄게만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왜 그러는 거야? 다시 잔다. 나 힘들어. 죽었어. 너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어, 지금. 도와주러 갈게. 네, 이제 솔직히 정주 씨 삐질만 합니다. 이제 좀 정신이 들으셨어. 아니, 여보. 왜?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?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...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? 지금 버섯 다 피고 버섯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. 버섯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. 나 혼자 너무 바빠. 지금도 하품하고 있잖아, 지금도. 나갈 생각은 있었는데 잠이 왔어요. 잠이 왔어. 성격이 묻어난 건가? 해맑해, 해맑해 또. 해맑해. 해맑해. 해맑해.